안녕하세요 컴퓨터조리변남자 신성전 인사들입니다 자 저번시간 RTX 2070 비교표를 리뉴얼 했습니다 오늘은 뭐다? RTX 2060 성능 비교표를 리뉴얼 해 왔습니다 제가 2060 나온 초기에 부랴부랴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제품군이 아무래도 많이 빠져있고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그걸 오늘 보강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보강해서 올려드렸더라도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리뷰가 다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대체적으로는 한 90% 정도는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 표를 참조하셔서 좋은 지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표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저번시간에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고 주관적인 게 메탄목이 있다 주의점을 주고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죠 우선 온도 1,2 전원과 코오브 온도 그리고 소온면은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 생각하고 그냥 참고자료로만 쓰세요 가격 같은 경우에도 단아와 최저가 현금계 기준이에요 이걸로 못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참고자료로 하고 넘어가세요 보통 저가격보다는 비싸게 사게 될 거예요 음 그거 빼고는 뭐 특별한 건 없을 거고요 제가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검토를 좀 부족하게 했는데 두 번씩은 봤어요 그래도 틀렸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틀린 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리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사항으로 다 추가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S 평가도 아주 주관적입니다 제가 8년 동안 AS 받아보면서 좋았던 데는 좋다고 굿이라고 해뒀고요 좀 기억이 나빴던 데는 배드라고 해놨습니다 요거 정도까지만 이제 주의사항으로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죠 우선 EMTEC 제품 5가지를 제가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EMTEC 제품은 전 제품 다 드라이버 오버스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백프리 전 제품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월 12일 이후부터 생산된 건 아마 다 장착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LED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 LED 싹 다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화이트 LED를 좀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옆에 가이드를 하나 추가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포스 글씨가 파져있는 응각으로 파져있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AS 같은 경우에는 EMTEC은 좋죠 다른 말 할 거 없을 정도로 최고의 A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다소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올랐는데요 온도는 몇 도 내렸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은 제품군이다 AS 생각하면 살만하다 하지만 녹색으로 칠되는 이 두 제품 사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페이즈도 나쁘지 않고 부스트 클릭이 꽤나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EMTEC 제품 산다면 이 두 제품 위주로 사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저렴하다고 HV 제품 V2 버전 이거 사시는 분도 좀 있긴 하지만 이건 자세히 보시면 페이즈가 이 페이즈가 줄었어요 히트파이프도 두 개 줄었기 때문에 싼 만큼의 품질을 보여주는 거죠 쿨링 성능이 아무래도 다소 떨어지고 발열이 다소 올라가겠죠 전원부 부하 때문에 그걸 명심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펠렛 제품 한번 볼까요? 펠렛 제품은 EMT 제품이랑 사실 쌍둥이 제품이라도 다를 게 없어요 보시다시피 전원부도 거의 똑같고요 클럭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다냐? 백플이 빠졌습니다 백플 빠진 만큼 만 원 정도가 더 싸거든요 나는 만 원에도 아끼고 백플 같은 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 이거 사시면 됩니다 ST컴도 AS는 정말 좋은 편이죠 펠렛 듀얼 오시 제품은 보시다시피 이거 V2 제품 있잖아요 EMT HV V2 제품 이거랑 똑같이 단가 절감형 제품입니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다 그럼 이거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나 이거 할 때 대체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펠렛 제품은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넘어가도록 하죠 기가베이트 제품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기가베이트 제품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두 제품군 이 두 제품군이 좋아요 전원부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보통 이상 되는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클럭도 꽤나 많이 높여놨습니다 거기 히트파이프 빵빵해 놓고 RGB LED를 박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역간지가 좀 있죠 여기 오시 프로는 그냥 오시와 뭐가 다르냐면 이 히트파이프 개수가 다릅니다 히트파이프 개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오시가 약간 더 높은 옴드로 보여줍니다 어 근데 둘 다 가격이 좀 그렇죠 특히 게이밍 오시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너무 비싼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제품입니다 기가베이트 어로스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8 플러스 2에요 클럭도 최고죠 히트파이프도 5개 뭐 백풀 간지 LED 간지 하나 빠진 게 없는데 얘는 이제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CS 이노베이션에서 AS 한다는 거 그 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빼고는 딱히 나무랄 게 없습니다 다만 다소 가격이 비쌉니다 거의 50만 정도 하죠 이번에는 이제 MSI 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MSI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제품만 색칠되어 있습니다 2070 때와 크게 다르지 않죠 일단 MSI 제품은 저 소음을 중시하시는 분한테 가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전 제품군에서 가장 조용한 소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RGB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뭐 그러니까 역간지 백풀 이런 거는 남을 할 게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CS 이노베이션 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쿨링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원부도 5 플러스 이라서 어? 이거 FE 에디션보다 좀 낮은 거 아냐? 싶은데 보시다시피 한 페이즈당 듀얼 엔체란모스를 두 개씩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전원부는 나름 튼실합니다 그걸 감안하면은 과격도 크게 비싸지 않은 트윈 프로드 세븐 살만하지 않나 싶어요 예... 제트 개미이나 그냥 세븐이나 둘 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 소음을 원하시면 이 제품군 추천드립니다 MSI 벤투스는 그냥 패스하는 라인업이라 봐요 이 과격도 이거보다 좋은 거 많습니다 40만원이면 패스할게요 조텍 한번 볼까요? 조텍은 AS는 참 좋은데 2060 라인업에서는 사실 품질 좋다는 소리를 못하겠어요 어... AMP 익스트림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전원부가 별로예요 예... 그냥 별로예요 엔체란모스예요 이거 사실 뭐 두 개를 넣어놨다 하더라도 듀얼 엔체란모스 한 개랑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6개짜리라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말이 12개지 예... 그래서 딱히 추천할 만한 제품은 아니고요 그나마 클럭은 AMP는 조금 땡겨놓긴 했네요 음... 이 가격보다 마찬가지로 대체품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조텍은 AS 생각하고 산다 말리지는 않겠지만 예... 추천하기에는 애매한 제품입니다 갤럭시 거 한번 볼까요? 하... 갤럭시는 전멸 수준이죠 네... 백플하고 뭐 RGB를 추가해두긴 했으나 전원부가 워낙 부실해서 스...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이 싸긴 합니다만 4 플러스 2 전원부라 그냥 이거는 레퍼런스 전원부랑 똑같습니다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도 못한 거예요 어... 사신다고 할 때면은 어...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기는 이제 추천할 제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40만원 넘지 않는 가격에 이 깐지를 가지고 있고 갤럭시 AS 생각해보고 살만한 제품 네... 화이트 D EX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수스 제품 한번 보죠 아수스 제품... 와... 멋지죠? 네... 8 플러스 2 그... 드라이버 못을 썼어요 최고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물론... 뭐... 딴 애들도 요만큼 최상위 라인업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있습니다 기가바이트나 MSI가 그렇겠죠 근데 클럭을 한번 보세요 클럭 멋지죠? 네... 팬 개수 3개 히트 파이프 진짜 넉넉하게 넣었어요 근데 나 이제 백플 RGB 엿감지 빠지는 게 하나도 없고요 특히 온도 면에서 최고입니다 온도가 전제품에서 가장 낮아요 스트릭스 라인업이 이 스트릭스 라인업 둘 중에 하나 뭐 사신다면은 가격 빼고는 남을 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AS가 CS 이노베이션 하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제품 품질은 좋다는 거죠 많이 사신다면 이 둘 중에 하나 추천드리고요 듀얼은 거르는 제품 라인인 것 같습니다 어... 아툰에서도 어... 아툰 2070과 더불어 2060에서도 제품을 한 개 내놨네요 평범해요 평범합니다 가격적으로 크게 메리트했냐 딱히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엑스비전 알렉스 한번 볼까요 어... 알렉스도 딱히... 글쎄요 이거는 그냥 레퍼런스랑 비슷하죠 네...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컬러풀과 한번 보도록 하죠 컬러풀은 4개의 제품을 내놨습니다 이거 GT랑 GTV2는 GTV2가 히트싱크인가 기판 사이즈를 줄이면서 단가를 절감한 버전입니다 그거 빼고는 거의 동일해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추천 안해요 네... 가격이 딱히 엄청 싼 것도 아닌데 단가 절감은 조금 많이 든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컬러풀 울트라 5시는 그럭죠? 살만하다 생각해요 살만하다 생각한데 가격이 좀 비싸요 맞죠? 컬러풀치고 좀 비싼 가격대라서 추천하기엔 약간 애매한 나위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중에 컬러풀 제품 중에서 꼭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컬러풀 울트라 5시 정도만 추천할게요 자 에브가과는 어차피 둘 다 품절이라서 설명할 게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에브가과 제품 보시면 알지만 음... 품질도 딱히 좋다고 하기 애매하죠 예... 물론 FA 에디션하고 비슷한데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네... 어차피 품절을 사지도 못하니까 더 이상 설명하러 넘어갈게요 그럼 개인워드 이너3D 만리 포사는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등등 제품 라이너 하하 얘들 쓰읍... 그나마 개인워드 피닉스가 쓸만한데 이게 왜 쓸만하냐 하면은 사실상 어... 저 위에 인텍 제품하고 똑같습니다 인텍 스톰 듀오라고 쌍둥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쓸만한 생각이 드는거에요 보시다시피 하지만 AS가 뭐다? 네... AS가 CS 이노베이션입니다 개인워드 거 쓸 바에는 그냥 스톰 엑스 듀오로 쓰겠죠 아니면 펠리 거 쓰거나 어떤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그러면은 얻는게 좋은데 모든 제품 다 합쳐서 당신 생각이 어떤거냐 라고 말하면은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음... 일단 좀 저렴한 제품 중에서 살 만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갤럭시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갤럭시 제품 제가 전원부 부실하다고 깠잖아요 깠지만 가격이 일단 40만원 넘지 않고 뭐... 역간지나 갤럭시 AS 그리고 이제 백프를 생각하면은 그래도 사볼만 하지 않나 물론 요 제품만요 화이트 D EX 제품 화이트... 세팅으로 맞출 때 요 제품 정도만 딱 추천드립니다 네... 그거 빼고 음... 그러면 이제 4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 중에서 당신이 추천할 거 어떤 거냐 하면은 그 다음꺼에 이제 펠리 제품 추천드릴게요 백프로 없는 거 빼고는 엠텍 스톰 듀얼하고 쌍둥이 제품입니다 예... 41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어... 제품 자체가 나쁘지 않죠 요것도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돈을 1, 2만원 더 보태서 백플더 갖고 싶다 그러면 엠텍 스톰 듀얼을 가세요 요것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어... 거기서 이제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이제 40만원 초중반가에 가겠다 그러면 이제 게이밍 트임 프레저 7 요 제품이 저서음으로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물론 클럭이 다소 좀 아쉽긴 하지만 저너버 투시라고 조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할 만해요 여기 깐지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돈을 조금 더 조금 더 투자하겠다 45만원 넘지 않는 선에서 어... 그러면 이제 제트 트임 프레저 7 요 놈이 이제 클럭을 높여 놓은 거죠 밑에 버전에서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나는 그냥 2060 중에서 제일 품질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수스 거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 아수스 제품은 아시죠 돈 조금만 더 보태면 뭐다 2070을 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품은 물론 최고 제품이긴 해요 클럭 뭐 히트파이프 그러니까 쿨링 소음 모든 면에서 크게 남을 게 없는 제품이에요 거의 최상위급입니다 이 제품 사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마 가열대가 다소 높기 때문에 나는 고사양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고 예쁜 외형 소음과 뭐 그 라인업에서 최고의 간지 뭐 이런 걸 갖고 싶다면은 요 정도까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소 어... 설명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겠지만 여러분 표를 보고 직접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꼭 제가 추천한 제품 살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시죠 누누이 설명됐지만 모든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표를 보시고 내가 생각한 기준에 맞는 제품 뭐 나는 간지를 나는 소음을 나는 성능을 나는 가성비를 네 요 기준에 맞춰서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올려드립니다 제 블로그나 제 카페 둘 다 올려드리니까 편하신 대로 마음껏 퍼 쓰시고요 네 음... 퍼 나를 때는 출체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오늘은 2060 요렇게 마무리를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뭐 1660이나 아니면은 음... 2080 정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만 신성적 물렀납니다 주말에 잘 보내세요 빠이빠이